갑자기 좀비가 나타났네 버스의 흔들림과 함께 그는 취해갑니다 둘째 날 안녕하세요 저희 아침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먹고 앙코르 두 번째 가기로 했어요 가가지고 어제 못봤던거 투어하면서 조금 놓쳤던거 다시 보고 사진도 좀 많이 찍고 사진을 거의 못찍었거든요 다같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야되가지고 근데 항상 불편하긴 해 투어가 있으면 지나가다가 집 앞에 식당을 하나 가렸는데 왠지 찐맛집일거같은 느낌 로컬 로컬인데 엄청 깨끗하고 난 깨끗한게 너무 좋아 밥도 냄새도 너무 좋고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잖아 뭔가 친숙한 냄새들이다 맞지 맞지 마파두부가 있어가지고 중국분들 부부가 하시는 것 같아요 맞네 맞지 밥먹고 추가하겠습니다 진짜 푸짐해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짭짤한 그 김밥 김밥에 넣는 맞지 응 어디 강호동이 짱콩 넣은걸 내가 봐가지고 새벽에 오 맛있는 냄새 난다 간장 냄새 맛있어 맛있다 마라 비빔밥 응 마라 비빔밥 맛나 비빔밥 응 마라 비빔밥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음 마파두부 와 제대로다 두부 부드러운가봐 오 진짜 음 맛이 똑같나 음 달라 다행이다 숟가락 좀 주세요 개맛이다 참기름에 진짜 와 고소하다 여기 먹어봐 오 진짜 여기까지 두는거야 먹어봐 어우 뜨거워 밥 없어도 되겠는데 그래도 그냥 죽나보나 밥 근데 먹어야 돼 작다 한국 가면 그거 먹어야 돼 앙코르 2회차 앙코르 2회차 와 날씨 진짜 아 진짜 캄보디아 캄보디아 온지 한 일주일 넘었는데 처음이에요 했던거 와 진짜 파란 하늘 처음이에요 진짜 파란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에서부터 계속 비왔어 생각해보면 맞지 계속 비왔지 거의 한 2주만에 해보는거 같은데 우리 아 오늘 좀 많이 탈거 같은데 아 저희 오늘 무장했습니다 너무 좋다 패션 그냥 테러리스트들 어쩔수 없다 운동화 최고에요 운동화 최고다 와 체감이 저는 체감이 안된다 생각했는데 맞지 다르지 내 운동화 신으라고 했잖아 다르다니까 진짜 많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토 아 암포토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퍼 아 암포토그래퍼 예 저희 이제 고수돼가지고 그니까 뭐 사라 하면 샀다 말하면 되고 투어 하라 하면 투어 했다고 말하면 되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사진 작가라 말하면 되고 오늘은 거짓말이 아니야 오늘은 거짓말이 아니야 아 다했어 진짜 날씨가 이래야지 장난하나 여행하는 거 같다 진짜 계속 후려가지고 사진 찍어도 안 이쁘고 진짜 오늘 사실 새벽에 썬라잇 보러 나 올려 했었는데 애가 잦아했어 그냥 더 잦아 그래서 나는 그냥 말 들었어 나 말 잘들 너는 구름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썬라잇이 전 보기 어렵다 새벽에 계속 비가 오니까 새벽에 일어났는데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 포기했습니다 말끔하게 응 잘했다 맞대 어제랑 너무 다른데 어제랑 너무 달라요 어제랑 너무 다른데 앙코르 공원 앙코르 공원 그래 오늘은 진짜 어제 못했던 일들을 해야겠어요 옆으로 와봐 좀 더 더 더 더 더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하늘이 예쁜 게 예쁩니다 여러분 이 달이 알죠 3층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무조건 네 발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와 이거는 진짜 그냥 신에게 신에게 경건하게 당하기 위해서 그 응 아 날씨 오늘은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본데 날씨 좋습니다 어 뭐야 다 막아놨어요 그니까 돌아가보자 아 너무 높은데 이거 그래도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 계단이 나 어구야 나 바지가 계속 걸려 어구야 어구야 아 나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할 필요 없어 구리야 어 천천히 하려고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아 뜨거워 어 어제는 비가 와서 못 올라왔나봐 아니 어제 무슨 날이었대 바다 니 자꾸 잘못된 정보 그러지 말라고 어구야 니 잘못된 정보 주는데 여러분 쩡이가 하는 말은 듣지 마세요 밥만 들어야 돼요 원래 나? 저는 그렇게 삽니다 항상 하하하 오우씨 졸라 높아 어제 못왔던 피리 보러 왔습니다 예쁘다 여긴 진짜 산책로 같다 산책로 응 진짜 마지막 코스일만 하다 자기야 여기 안에는 무너졌어 아예 여기 안에는 무너졌어 아예 여기 안에는 무너졌어 아예 여기 안에는 무너졌어 아예 와 우라랑 쾅쾅쾅 그래서 따르는 것들이 안 무너진 게 신기하다 어 옛날에도 좀 아슬아슬해 이게 무너진 게 정상의 의미인데 차라리 같아 그니까 내가 봤을 때 진흙이랑 물이랑 섞어서 시멘트 역할을 뭔가 만들었다니까 왜냐면 내가 그 석기시대 아 유튜브 있잖아 내가 그거 봤어 왜? 뭘 봤는데 또 아 나중에 유튜브 보여줄게 이 사람이 맨날 이렇게 날 놀려요 이 사람이 맨날 이렇게 날 놀려요 이 사람이 맨날 이렇게 날 놀려요 뭘 놀려? 나 맨날 안 놀려는데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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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오 진짜다 오빠한테 먹혔어요 다원이 먹혔어 먹힌 거 다시 공사하고 있어 이게 진짠데 이게 진짜 싸 어울린 건데 아 여기 공사판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야 이 정도면 공사원인데 공사원 공사원 사원이 아니고 공사원 아니 이거 보면은 무너지고 나무가 자랐어 어떻게 이렇게 돌 사이사이에 뿌리가 자랐다니까 뿌리가 이렇게 돌 사이사이에 저렇게 뿌리가 한 모음이다 진짜 저거 못 꺼낸다 이거 다 박혀있어 절대 못 꺼낸다 얼마나 오래된 거야 그러면 최소 100년은 된 거 아니야? 100년 됐지 이거 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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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o 제 인사 이거 동영상도 안 찍을 꿀랬네 네, 지금 여기 나무가 나발이 왜 저기 더 붙이지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모스트 페이머스라는데 쓰라는데 요리야 힘이 든 하루네요 오늘도 이건 좀 다른 나무인가봐요 완전 완전 이게 끊겨있다 이제 저희는 나무사원까지 완벽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말만큼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그냥 남는게 낫겠다 싶어서 웃는데 다 먹 except 오 나 잘하잖아 두리야 나 봐봐 빨리 오 오 좀 오 빠른 걸음 빠른 걸음 오 진짜 빨라 진짜 빨라 개 쩔어 붙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냐고 더 빨리 걸어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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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뭔 일이야 울려 아니 아니 갑자기 갑자기 재능 깜짝이 재능 발견했네 아니 왜 잘하냐고 개 어이없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오 왜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20분 넘게 못하고 아무튼 저희는 이제 숙소 쪽에 가가지고 시던지 아니면 뭐 밥을 먹던지 편집을 하던지 카페를 가던지 수영을 하던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 과연 모자 때문일지 아 귀여워 빨리 걸어야지 빨리 걸어야지 빨리 걸어야지 뭐야 짜증나 잘하네 뛰어라 그러면 이제 호시에서 장 네 고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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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